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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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말은 그만하고요 소리를 직접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옆에 산발이 스탠드에 세워져 있는 스피커 양쪽에 하나씩 있고요 그 스피커로 여성 보컬을 들을텐데요 굉장히 잘 정리된 느낌의 깨끗한 소리를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$2,000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금 들으신 소리가 바로 이 ZX-A1 서브우퍼 없이 지금 딱 이 조그만 스피커 두 개만 들었습니다 안에 앰프가 내장되어 있고 안에 프로세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들으실 곡은 굉장히 악기 소리를 주로 들으실 텐데 이 소리는 굉장히 밸런스가 잘 잡혀 있고 스테레오 이미지를 잘 줄 수 있는 그런 음악입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하고 꼭 알아야 할 것은 이 큰 홀에 이 조그만 스피커 두 개로 지금 소리를 들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8인치 투웨이 스피커로 방금 그 큰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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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